좀 물리학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됐다 좀 신기한 운동이다 물리학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서 운동을 물리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충격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낼 수 있는 힘은 일정하고 시간이 길면 길수록 충격량이 커요 그래서 때리는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야구나 골프 같은 것들이 이 스윙이 길고 크잖아요 팔로우 스윙을 하는 이유도 이 때리는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량을 멀리 보내는 거라서 민턴도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얘도 스윙하는 게 뒤로 돌아와서 이 반경을 크게 그리면서 때려야 센 이유가 이 스윙 시간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물리학적으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 유일하게 다른 거는 민턴은 치는 공이 둥글지 않고 이제 다르게 생겼잖아요 셔틀콕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를 어디를 어떻게 치냐 그리고 움직이는 공을 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거는 그런 물리적인 건 다 이해가 됐는데 코치님 보면 슬라이스를 내면서 어떨 땐 앞으로 가고 어떨 땐 아래로 떨어지고 어떨 때는 슬라이스를 내면서도 위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물리학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됐다 그래서 좀 신기한 운동이다 금방 거부터 먼저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슬라이스로 쳤는데 어떨 때는 위로 가고 어떨 때는 아래로 가고 이런 것은요 임팩트 각이 볼을 이렇게 돌아오는 걸 치든지 아니면 이렇게 스핀을 줘서 오는 게 있어요 앞에서 해킹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떨 때는 이렇게 맞고 어떨 때는 이렇게 맞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수융으로 해도 얘가 돌아가는 때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서 차틀이 다르게 떨어진 거겠죠? 그건 그렇게 설명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배드민턴은 F는 MA로 충격량을 비교해서 이게 왜 제대로 안 가냐 테니스공이나 골프봉 같은 경우는 이 둥글면서 안에 나름대로 공기역항이나 아니면 그 안에 물질에 의해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찌그러졌다가 펴지기도 하고 근데 배드민턴은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코르크의 깃털이 달려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배드민턴도 임팩트 순간을 이 정밀 카메라로 찍어보면 임팩트 때 이런 현상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잘 안 맞는 거죠 이렇게 맞았다가 나가면서 깃털이 펴지면서 순간적인 공기저항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 선수들이 요즘 때렸을 때 라켓 자체가 너무 좋아지고 그러니까 샤프트의 성능이나 이런 게 좋아져서 요즘에는 때리면 순간 속이 360km, 400km까지 가는 선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평균적으로 선수가 되려면 250km에서 354km 정도는 임팩트가 나와야지 이게 유능한 선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받아내는 이유가 이 깃털 때문이에요 이 16개 깃털이 속도를 순간적으로 가감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배드민턴의 묘미는 어떤 그런 충격파의 이론에서 특성해서 배드민턴 배우면 그건 정타 맞았을 때 내가 스매싱을 세게 때리기 위한 하나의 어떤 흥미로운 현상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배드민턴은 다양성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배드민턴은 이 샤틀리 5.5g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했을 때 이게 110g 내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벼운데 우리가 배드민턴을 쓸 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이 스트로크 스냅스트로크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손목을 잘 봐봐요 이렇게 다 돌아가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도 돌아가고 이것도 되고 가볍죠 그리고 가볍죠 이게 배드민턴이 300km 날아와도 내가 손목으로 얼마든지 커버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와도 충격파가 여기 안 와요 실제로 엘보고 손목이 다치고 이런 사람들은 상대의 볼을 내가 충격에서 다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잘못 쳐서 예를 들어서 치는 순간에 손목이 너무 비틀어졌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어깨가 아프거나 아니면 내가 먼저 팔꿈치를 피고 이렇게 쳤다든지 맞아요 이런 데에서 오는 무리해서 오는 다치는 거지 샤틀이 세게 날아와서 충격에 미쳤냐는 거의 0%라고 보면 돼요 충격에서 다치는 것은 몸에 맞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배드민턴은 배드민턴은 파워에서 오는 충격량보다는 이게 갈보니까 얼마나 다양하게 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똑같이 예를 들어서 100mps를 스윙을 해도 이렇게 맞았을 때 이렇게 맞았을 때 쉽게 얘기하면 배드민턴을 쳐보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타를 맞았을 때는 이렇게 맞겠죠 그런데 드라이브를 이렇게 치면 또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드롭을 커트할 때는 이렇게 맞아요 그럼 내가 100mps를 이렇게 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낯가스를 이렇게 2번 그립 저는 제가 할 때 이렇게 잡으면 2번 그립이라거든요 이 그립으로 100mps 수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샤트를 굉장히 깎아 버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게 스피를 먹어서 가다가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재비를 찾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변수의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다른 운동들은 공이 둥그니까 어딜치나 똑같고 임팩트가 명확한 지점이 있어요 골프도 7번 아이언에 정확하게 이상적인 위치가 있잖아요 거기에 땅 때려야 내가 원하는 비거리만큼 날아가고 야구도 배트의 가운데 그다음에 끝에서 뭐 한 5분의 4 지점에 딱 맞아야 제일 멀리 날아가는 파워가 실리는데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민턴은 사실은 진짜 정 가운데 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어떨 때는 옆 날개로도 치고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걸 단순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거예요 파워를 계산하면 내가 정타만 쳤을 때 신체역학을 인체역학을 발휘해서 뭐 몇 미터까지 몇 미터 퍼센트까지 당신이 스윙 속도를 만들어 낼 수 있냐 그 조건을 항상 일정화 시켜 버리면 그건 똑같이 어떤 비교가 되겠죠 그렇지만 배드민턴은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치기도 하고 이렇게 치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각도로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드민턴을 즐기는 재미는 파워에서 한정 지는 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이것들을 다양하게 다룰 수 있는 테크닉을 익히는가 그게 다른 스포츠랑 확실히 다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내가 대장이고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벼우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벼고 이거 가벼우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칠 수도 있지만 뒤로 들어와서 이렇게 칠도 넘어가거든요 그럼 이렇게 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표현이 다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배드민턴이 빠지는 이유가 내가 볼 때는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랜덤성이 진짜 큰 운동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더 재미를 느끼는 것이 더 아마 배드민턴을 앞으로 즐기는데 더 흥미롭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도 진짜 이런 다른 운동을 하다가 이걸 접했는데 확실히 얘는 랜덤성이 확실히 커요 공도 움직이지 공도 둥근 것도 아니고 타점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높낮이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내가 잡아서 칠 수도 있고 이런 순간으로 돌려칠 수도 있고 여기에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체육 철학에서 기본적으로 스포츠의 본성이 뭐냐 스포츠 본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그 하나가 뭐냐면 지금 말한 거 배드민턴이 재밌는 게 뭐냐면 속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상대를 속이는 데서 오는 재미를 느끼는 거거든요 모든 운동의 최고의 기량은 뭐예요 맞아요 트릭이란 말이에요 저도 그런 걸 좋아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것들을 트릭을 써도 허용되는 게 뭐예요 스포츠잖아요 스포츠는 트릭을 썼을 때 페이크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허용되는 것이 야 저 사람은 대단한 속임수야 라고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야 저 사람은 기술이 정말 예술적이다 정말 환상적이 되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또 마음대로 속일 수 있고 더 다양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다양성에서 배드민턴의 즐거움을 찾을 때 훨씬 더 앞으로 더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그런 게 재밌는 거 같아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상대방을 속일 수 있는 운동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골프 같은 거는 사실은 아니 상대가 있는 경기는 전부 다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상대가 있는 경기는 축구 농구 상대를 1대1로 하는 거 뭐 10대10으로 하는 거 상대가 있는 경기는 다 속임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영포의 헛다리 짓기 그거 다 속임수잖아요 바나나킥 다 속임수죠 상대 내가 너 이렇게 차면 이렇게 갈 줄 알았지 돌아간다니 결국 다 속임수예요 속임수가 아닌 것들은 기록 경기죠 양궁이나 뭐 이런 거 그 운동이라는 것을 나눌 때 두 가지로 나눠요 이게 이제 폐쇄성 운동이냐 개방성 운동이냐 그런데 개방성 운동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트랙이 많이 들어가고 폐쇄성 운동 양궁 모성공 이런 것들은 목포 지점을 정해놓고 오롯 때 나와의 싸움이잖아요 그죠? 개방성 운동이네요 딱 진짜 완전히 개방성 운동이죠 그러니까 그 개방성 운동 중에서도 볼조차도 둥글지 않으니까 제 말은 더 개방된 것 같아요 다른 운동보다도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볼에서 찾는다기보다도 내 몸의 관절각을 이 가벼운 것들을 이용해서 얼마나 다양화시킬 수 있느냐 거기에 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너데데데데데데데데데덴 제거만데데데데